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6단원의 10차시 얼마나 알고있나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2, 143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중기네 모둠의 운동 종목별 기록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 종목을 보니까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 말아 올리기, 멀리 던지기 세가지를 했네요. 자 중기, 슬기, 연수, 지혜가 했는데 왕복 오래달리기는 중기가 92번으로 가장 많이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윗몸 말아 올리기는 51회로 지혜가 가장 많이 했고요. 연수는 안 했나 봐요. 그쵸? 안 했는지 아니면 비워둔 건지 비워둔 것 같겠죠? 안 한 것보다는. 자 그 다음 멀리 던지기는 40미터를 던졌네요. 연수가 엄청 많이 던졌네요. 그쵸?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기네 모둠의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왕복 오래달리기 이 4개를 더해서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를 더하면은 168이네요. 그 다음에 이 2개를 더하면 162이고요. 그 다음 이 둘을 더하니까 328이 되네요. 328을 4로 나누게 되면 4, 8에 32이니까는 8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82회가 평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키 높이 맞추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80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12가 남고 여기는 4가 부족하고 여기는 하나가 부족하고 여기는 하나가 남고 그래서 이 두개는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4를 주니까 여기는 8이 남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8이 남았으니까 80에서 8을 2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중기네 모둠의 윗몸 말아올리기 기록의 평균은 45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연수 기록이 없었죠? 연수 기록이 없었는데 평균은 45라고 합니다. 연수가 한 윗몸 말아올리기는 몇 회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록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중기가 49였고요. 그 다음 슬기 36, 그 다음에 연수는 모르고 지혜는 51이었습니다. 그런데 45가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45로 키높이를 맞추면 되겠죠? 자 45를 빼게 되면은 여기는 4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5에서 빼니까 9가 부족하네요. 그 다음 여기는 모르고 그 다음 51에서 45를 빼니까 6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4를 이쪽으로 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를 주게 되면 여기 1이 남죠? 자 1이 남는 것을 이쪽으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를 받아가지고 45가 되려면 여기가 44가 되겠죠? 그래서 연수의 기록은 44회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평균이 45니까는 45에다가 4명이니까는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80이 나오죠? 자 180이 나왔습니다. 180이 나왔고 그 다음 3명의 기록을 더해보면은 얘하고 얘를 더하면 100이고 그 다음 136이네요. 자 빼기 136, 3명의 기록을 빼주게 되면 4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학생 한 명이 중견의 모둠이 되었습니다. 이 전학생의 멀리던지기 기록이 38m일 때 전학생의 기록을 포함한 중견의 모둠의 멀리던지기 기록의 평균은 몇 미터인가라고 했어요. 자 그럼 멀리던지기가 일단 31, 36, 40, 25였는데 전학생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38m니까 38을 함께 해줘야 되겠죠? 자 이 5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보니까는 한 35, 35정도 잡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 여기 1이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그 다음에 35이니까 여기는 10이 부족하네요. 그 다음 여기는 3이 남고 자 그래서 1과 3을 여기 4에 다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를 이쪽으로 주면은 결국 5가 부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5가 부족하니까는 전부 다 다 지금 현재 35로 맞춘거죠? 자 그런데 5가 부족하니까 35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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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4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34m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몽땅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전부 다 더하고 나누기 5를 하면은 이것도 3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143쪽 보겠습니다. 4번 1이 일어날 가능성을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내년에는 9월이 5월보다 늦게 올 것입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5월, 6월, 7월, 8월 지나서 9월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선을 그으면 되겠구요. 그 다음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지면 4개 모두 숫자면이 나올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그쵸? 4개나 던졌는데 하나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흰색 바둑돌 1개와 검은색 바둑돌 1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바둑돌 1개를 꺼내면 흰색 바둑돌이 나올 것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인데 그 중에 흰색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겠죠? 그래서 반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사위 1개를 굴리면 주사위 눈의 수가 2 이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을 뺀 나머지가 2, 3, 4, 5, 6이니까는 5개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와 3을 곱하면 6이 되죠. 6이 되어있는데 8이라고 했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어렵지 않죠? 자 확실하다, 1 것 같다, 반반이다, 아닐 것 같다, 불가능하다. 이 다섯 단계로 나누는 것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회전판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파란색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의 경우에는 파란색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상당히 높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2 두 칸을 차지하고 있죠? 반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 한 칸이죠? 한 칸이니까는 4분의 1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는 나가 가장 높겠고요. 가장 넓으니까 그 다음 다 반반, 그 다음에 4분의 1 라, 그 다음에 제로 가가 되겠습니다. 불가능하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냥 여러분들 파란색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나, 다, 라, 가 이 순서대로 선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하트 카드를 뽑을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하트 카드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있고요. 둘,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하트고 그 다음에 세 개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는 전체 여섯 개 중에서 세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6분의 3이니까는 이걸 수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회전판을 만들어 공정한 놀이를 해볼까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